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치료방법선택과 재량범위사건입니다. 성공률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물은 2022-2644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상 의료사건 관련 소름해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환자고 피고가 병원인데 병원이 상고했는데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환자가 폐소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2016년 12월 2일 날 발열, 오한, 근육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발성 간 농양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으로 의심되는 전신 염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염증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피고 병원은 간 부위의 농양, 고름 같은 거죠. 농양의 두 군데에서 배액관을 삽입을 해서 경피적 배액술,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관을 삽입해가지고 간에 있는 고름 부분을 빼내는 이런 시술을 한 거죠. 그리고 시술을 한 다음에 항생적 추악을 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고름이 거의 많이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날 영상의학과 협진 결과 추적 관찰을 진행을 했는데 간 농양, 고름 부분이 더 커지고 폐에 흉수가 찬 상태였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14일 날 다시 농양 한 군데에다가 경피적 배액술을 재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합니다. 경피적, 다시 피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어서 고름을 빼내려는 작업을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망인의 요청으로 서울 아산병으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전원 조치가 되고 나서 2012년 12월 15일 날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피적 배액술을 두 번째 한 거. 이게 과연 적절한 치료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 된 겁니다. 즉 간 농양 제거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과 있고 외과적 배액술입니다. 그러니까 경피적 배액술은 피부를 뚫고 가서 고름을 빼내는 작업이고 외과적 배액술은 배를 절제한 다음에 간을 드러내서 거기서 직접 간 농양을 제거하는 수. 이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첫 번째는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적어도 외과적 배액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하지 않은 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원심은 그렇게 봤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1차 경피적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2차에서는 적어도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였음에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을 해서 소름의 상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즉 어쨌든 간 농양 진단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치료 방법의 선택은 여러 조치 등 합리적인 것이란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인에 속한다. 그리고 이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외과적 배액술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병원이 충분히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외과적 시술이 불가능했다는 병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경피적 시술과 외과 시술이 둘 다가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면 그거는 어느 거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심은 외과적 배액술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불가능했다는 피고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과실이 인정되나 이런 판단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과적 시술은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은 통상적인 의사라면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선택할 정도였는지를 심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적 배액술을 했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여러 판단 중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을 삼으려면 통상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외과적 배액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그거를 해야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게 과실이 되고 그 사업에서 피고 병원이 외과적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 단계인 당연히 선택할 만한 것이 외과적 배액술이었다라는 부분의 심리가 안 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경피적 배액술 외과적 배액술 모두 선택할 수 있다면 의사의 재량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피적 배액술을 한 것 자체를 과학시 한 것 또는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심과 원심과 대부분의 판단이 다른 거죠. 즉 여러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로 인한 결과가 나쁠지라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 거죠. 이게 의료사고 있어서 병원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했다가 결과가 나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쁜 경우 죽고 나면 사후적 판단으로는 차라리 그때 그걸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 되려면 여러 치료법 중에 시행한 치료법을 선택한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했을 것 또는 이걸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 이런 것이 입증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판단한 재량에 판단해서 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로는 과실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